자, 규빈 일단은 요건 했어? A교 B 합 B교 C의 여집합 맞나? 그게 공집합 뭐 일단 뭐든 이건 됐니? 뭐 했어? 그림을 했어 아, 그림으로 그냥 바로 갔어? 근데 잠깐만, 그림 가기 전에 뭐가 됐든 해, 이거부터 볼까요?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이 있어 합집합했는데 공집합이래 합집합은 모두 포함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게 공집합이려면 A는 어떻고 B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이 둘 다 공집합이어야 돼, 그치? 맞아? 그럼 그냥 그림으로 가기 전에도 A교 B도 뭐고 공집합이어야 되고 B차 C도 공집합이어야 돼, 그치? 맞나? 그럼 이 상황이면 B차 C가 공집합이라는 건 이게 어떤 상황이야, 성재? B차 C가 공집합이려면 저 쌍랑새끼, 저기 공부 또 안 하지? 졸나 저기 앉아가고 존나 막 동영상이나 쳐보면서 또 낄낄거리고 있지 이 간단한 게 지금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용이 뭐야? B가 위로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교집합 어 어 그러니까 이건 B교 C의 여집합은 맞는데 근데 이게 공집합이려면 지금 B와 C가 어때야 되냐고 어 어 아니야 반대지 그치 C가 B를 포함해야지 그러니까 B가 C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B에서 C인 걸 다 빼면 없는 거죠 남는 게 왼수들아 복습 좀 해라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 아닐까 뭐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그냥 그릴 수 있는 기본 상태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예 A랑 B가 공집합이 없으면 A랑 B가 공집합이 없고요 맞아 교집합이 공집합이고 B는 C에 포함되고요 C랑 A는 교집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모르겠지만 그치 저런 류로 생겼다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러면 A는 B의 여집합에 속합니다 맞죠 이 그림에서 맞습니까 B는 A의 여집합에 속하는 거 맞아요 그죠 C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이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그죠 C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에요 왜 이 부분 있잖아 여기가 공집합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지 A 여하 B의 여는 전체 집합 맞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은 몇 번 4번 이거 뭐야 그럼 제대로 풀린간이 없어 승빈이 이거 틀었어 이렇게 틀었어 그림 그렸어 이렇게 진짜 12번은 누구 거야 용희 거야 Hey N A N B가 40이고 N A 앞 B 교 A의 여하 B의 여가 50이었대 잠깐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A 앞 B와 A 여하 B여는 A 여하 B여는 이렇게잖아 맞니? 네 그럼 A 합 B와 A 여하 B여의 교집합은 여기네 그렇지 않아? 아 대칭차네 맞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아 여기 있는 놈 여기 있는 놈을 더하면 몇이었단 거야 50이었단 거지 그러면 얘가 28이고 얘가 40이잖아 그럼 여길 별이라고 하면 28 더하기 42 빼기 별을 하기 50이었단 거 아니야? 용이 돼? N A 더하기 N B 빼기 N A 더 B 돼요? 되십니까? 아니다 아니다 잠깐만 잠깐만 미쳤나봐 얘 더하기 얘가 50이었던 거지 다시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이렇게 봐주시오 여길 A 여길 B 여길 C라고 할게 A 더하기 C가 28이야 됐죠? B 더하기 C가 42이야 그죠? 그리고 A 더하기 B가 몇이야? 50이라고 문제에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이걸 다 더하면 A 두 개 B 두 개 C 두 개를 한 게 70 120이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인 거야? 60인 거야 그죠? 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N A야 B잖아 합이네요 오케이 각 영역을 나눠도 돼요 공식 써도 되고 각 영역을 나눠서 풀기도 해요 될까요? 되십니까? 작당 흥빈이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 흥빈아 이거 먼저 원손할 법으로 나타내지 그랬어 A는 I 아니면 마이너스 1 아니면 마이너스 I 아니면 1이야 그지? 맞아? 얘는 무슨 놈 어떤 놈이야 얘가? 6주기 오메가지 얘를 오메가라고 할게 돼? 오메가 있고요 오메가 제곱 있고요 오메가 3승인데 그건 마이너스 1이지 오메가 4승은 마이너스 오메가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고 1 있죠 이 4개는 허수가 아니고 그지? 아 이 4개는 실수가 아니고 맞습니까? 이 4개는 실수가 아니고 그죠? A 앞 B의 부분식 합은 지금 A 앞 B는 I 있고 마이너스 I 있고 오메가 있고 오메가 제곱 있고 마이너스 오메가 있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있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있고 마이너스 1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적어도 1개의 허수를 갖는다면 맞아? 그럼 허수가 하나도 없는 걸 빼주면 되지 않아? 허수가 0개인 거? 전체 1, 2, 3, 4, 5, 6, 7, 8개 원소가 있는데 거기서 허수가 하나도 없는 즉 얘네 둘로만 만들 수 있는 부분식 합을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끝났죠? 왜 안 되냐고? 4 빼는 거 아니야 2의 8생은 왜 안 됐어? 그러니까 이거 아니었니? 그냥 몇 번 지켜보겠습니다 수사적이니까 3주기 오메가 있고 6주기 오메가 있지 걔는 3승했을 때 1이 되는 수 그게 저렇게 수으로 나타납니다 네 3주기 오메가는 X3승 마이너스 1은 0을 만족시킨 놈이야 오케이? 아 2개 얘의 허근인 거야 다시 아예 정리 한 번 해주시면 이게 X0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허근이거든 왜냐면 얘가 인수문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실 허근이 여기서 나왔다고 1 말고 나머지 그렇지 그럼 얘네는 그 허근을 오메가 그리고 오메가 바라고 부를 거야 돼? 그러면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여기서 근의 공식을 쓴 거죠 2A분의 마이씨이 뿔마 루트 삐존 마이씨이 이 꼴이라고 그리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라서 그럼 여기서 이걸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바의 제곱도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그렇지 그러니까 차수를 2차를 1차로 돌릴 수가 있고 그리고 오메가 3승은 1이거든 오메가 바의 3승도 1이거든 그럼 모든 차수를 1차 이하로 1차 이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3주기는 그리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아니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몇이고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 그래서 또 얘네 둘이 무슨 관계 역수 관계라는 것도 알게 되지 돼?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6주기 오메가는 X3승 플러스 1은 0에 허근이야 같은 말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 0에 허근 그걸 이제 여기도 오메가 오메가 바라고 쓰는데 얘는 이제 6주기라고 쓸 거라고 역수 관계에 역수 관계에 오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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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에 마이너스 1이지 이거 필기 줘 일단 들어 해 그럼 여기서도 또 근외 공식 쓰면 오메가 오메가 반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아이씨 3A 이렇게 될 거라고 돼? 그리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또 0이지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 바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라고 일차로 나눌 표현할 수 있었죠 돼? 그리고 오메가 3승 은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 6승 1 되거든요 제곱 해서 오메가 바도 마찬가지 돼? 그래서 오메가 1승 오메가 2승 오메가 3승 오메가 4승 오메가 5승 오메가 6승 했을 때 너는 그냥 오메가 고 너는 오메가 마이너스 1이고 너는 마이너스 1이고 4승 3승 1승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될 거라고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고 얘는 1 될 거고 돼? 그리고 이렇게가 서로 음해 관계라는 것도 알게 되죠 그래서 6개 다 더하면 몇이 되고 0되고 6개씩 더하면 0인 거야 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봐도 1이어서 얘네들도 역수 관계라고 이것들은 당연히 암기하고 있어야지 3주기 오메가 6주기 오메가 암기합시다 세번째 네번째 인가요? 생님 네? 이해가 안 돼요 뭐? 아 14번? 아 이게 이해가 아 이제 풀 거잖아 근데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나도 이제 보는 사람한테 화를 내 뭔지도 모르는데 그것부터 얘기하면 어떻게 해 A를 B로 나는 나머지를 3을 4로 나눈 나머지는 3이야 맞지? 3을 4로 나누면 몫이 0이고 나머지가 3인 거 아니야? 10을 3으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죠 그 다음 얘는 2020을 X로 나눴더니 20이었대 2020은 X로 나눴더니 몫이 뭐가 있었고 나머지가 20이야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러한 X를 찾아달래 그럼 봐 그러니까 이건 여기까지는 됐니?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너 이렇게 했니? 이렇게 썼어 진짜? 그 다음에 그걸 쓰고 안 쓰고 가 문제야 승빈아 그러면 봐봐 이거지? 얘 자연수지 몫이니까 얘들 자연수잖아 맞지? 그럼 2000을 2000은 X 곱하기 또 어떤 자연수라고 얘기를 하면 X는 어떤 수여야 되는 거 2000의 약수 약수 몇 개니 라고 놔두는 거지 그럼 소인수분 해야지 2 곱하기 10의 3승 그러니까 2의 3승 곱하기 5의 3승 2의 4승 곱하기 5의 3승 이지 맞아? 맞죠? 그때 맞나? 그럼 원래 약수의 개수 몇 개야? 5 곱하기 4 20개지 맞아? 맞니? 근데 그중에서 뭐보다 커야 돼? 20보다 커야 돼 X는 20보다 작은 2000의 약수 세볼까요? 지수에다 1 더하고 지수에다 1 더하고 알아? 모르나?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아니 아니 봐 용이 알아 몰라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는데? 어 어 어 어 야 걸을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뭐야 정확히 어떤 상황이야? 비슷하긴 같네 야 약수에 대해서 물어 우리한테 오케이? 그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소인수문에 붙어야 돼 오케이? 잘 봐 잘 봐 어떤 N이란 수가 있었는데 소인수문에 했더니 2의 A승 곱하기 3의 B승 곱하기 5의 C승이 됐대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내가 2주머니가 있고 3주머니가 있고 5주머니가 있는 거야 2가 A개가 있는 거지 3이 B개가 있는 거고 5가 C개가 있는 거야 됐어? 그럼 이 중에 몇 개를 뽑고 이 중에 몇 개를 뽑고 이 중에 몇 개를 뽑으면 그래서 그걸 다 곱하면 약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게 0개부터 A개까지 라는 거지 안 뽑아도 돼요 안 뽑는다는 건 뭘 뽑는 거야 사실 1을 뽑는 거야 그지 0개부터 B개까지 뽑는 거고 0개부터 C개까지 뽑아 그지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0개부터 A개까지 A플러스 1가지 B플러스 1가지 C플러스 1가지라서 그치 용이가 얘기했던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면 된다고 맞아? 돼? 잠깐만 그리고 약수의 총 곱은 어떻게 구하는지 아니? 약수를 다 곱할 거야 다 곱하는 방법은? 니네 수원 요즘 배우고 있잖아 이건 아니 지수 이게 지수인데? 약수의 총 곱이 지수인데 지수 써서 하는 건데 봐 야 승빈아 12의 약수 불러줘 이렇게 버는 거지 왜? 이렇게 2개 곱하면 몇이니까? 12니까 그치? 이렇게 2개 곱해도 몇이야? 12야 그치? 이렇게 2개 곱해도 12 아니야? 맞아? 그럼 12가 몇 번 그러니까 12를 몇 번 곱했어? 3번 곱했지 왜 3번이야? 원래 약수의 약수의 총 몇 개였는데 6개니까 그거의 반인 3승을 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N이라는 수에 2분의 약수의 개수 승 하면 되는 거 아니야? 2개씩 묶었으니까 그만큼 제곱을 하는 거죠 지수에서 배워요 될까요? 자 약수의 총합은 잘 봐 이게 0개부터 A개까지 근데 그건 1 2 2의 제곱 쭉쭉쭉 해서 2의 A승 까지가 끝이 맞죠? 여기는 1 B 그러니까 1 3 3의 제곱 쭉쭉쭉 해서 3의 B승 까지 맞죠? 네 여기는 1 5 5제곱 쭉쭉쭉 해서 5의 C승 까지 맞나요? 이걸 곱하면 되지 거 해석 맞아? 이게 약수의 총합 아닐까요? 맞나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구하냐? 몇씩 곱해지고 있어? 곱해지는 수를 이걸 밑에 놔요 빼기 1을 해 처음 수가 1이지 2가 몇 개 있어 A 플러스 1개 있지 빼기 1 하신지 마찬가지로 이번 얘는 30 곱하죠? 처음 수 1이고 3의 B 플러스 1개 빼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5C 곱했고 1 곱하기 5의 C 플러스 1 빼기 1입니다 오케이? 될까? 모르겠는데 처음 수 맞은 게 아니지? 네 약수에선 그런 일이 없지만 약수는 무조건 1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약수 말고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는 있죠 될까? 이건 이제 이 공식이 나오는 건 나중에 수원에 등비수열이라는 파트입니다 내용이에요 수원에서 등비수열이라는 파트예요 자 그럼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1 더하고 1 더하고 곱했다는 거죠 약수의 총개수가 근데 그중에서 20보다 작은 수들은 빼야 20보다 작거나 같은 수들은 빼야 돼요 2000의 약수 중에서 1 있고 2 있고 그죠? 2000의 약수 또 뭐 있죠? 4 있죠? 5도 있네요 그죠? 또 20 있죠? 맞나? 더 없죠? 맞나? 몇 개? 6개를 빼겠죠 3번 다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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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어? 뭘 더 빼야 되나? 1,2,4,5 아 여기 8도 있네 여기 16도 있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8개를 빼서 12죠 그죠? 16도 약수 아냐? 16 약수지 2에 4승인데 16 2에 4승이잖아 그러니까 14가 아니라 12죠 아니 왜 뭐가 문제야 아니 2에 4승 곱하기 5에 3승이라며 2가 4개 있고 5가 3개 있잖아 2를 최대 3개 그리고 4개도 뽑을 수 있죠 걔네들도 약수지 그러면 그게 8개를 빼야죠 20개에서 아니 무슨 소리야 2000의 약수들 자 X는 2000의 약수야 근데 X는 20보다는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그치 아 커야 돼 그치 그럼 20보다 작거나 같은 약수를 빼달라고 2000의 약수 중에서 그치 돼? 네 돈 돈 1000을 토요일보니 왜 바꿨지 2에 4승 곱하기 3에 아니 5에 3승인데 예를 들어 그러면 2의 제곱이랑 5는 갖고 있어야 2분당 환불을 했거든 아니 그러니까 20을 왜 갖고 있냐고 아 네가 풀 때 아 오케이 아 다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였나 그치 15번이지 왜 내가 11번을 잠깐만 15번질문 하면 되죠 11번질문 아니었지 얘들 11번질문 데일리 테스트 데일리 테스트 테스트 15번 좌표평면에서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점 a n b 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x축이 한 점 p에 대해서 a 100 p b 99 p 최소가 a1과 b1은 그 위에 이미의 점이고요 원점 대칭 대칭 했고요 b n 플러스 1은 b n을 n이 홀수 일 때는 y는 x 대칭 이동시킨 점이고 n 짝수 일 때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입니다 오케이 가보죠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있었나봐요 A1과 B1은 저 위의 점이래요 됐죠 그리고 원점 대칭하면 원점 대칭하면 아 이거 그림 그리는 게 이걸 이런 걸 푸는 건 확실히 패드본에는 칠판이 나는데 원점 대칭하면 마루, 마이야 그지 원점 대칭하면 원점 대칭하면 마루, 마이야 그지 여기있나요? 그쵸? 이렇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 맞죠? 맞나요? 2위에 있어요. A엔들은. 그리고 B엔들은.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이번이 2,6이잖아. 골라붙였네. 이렇게 있어야 되죠. 맞죠? 그리고 X축 대칭을 하기도 해요. 그죠? X축 대칭을 하기도 합니다. 헤이, 봐봐. A부터 보자. A는 여기에 첫 번째 A1이 있어. A2가 있고요. 다시 A3, A4 이렇게 가겠죠. 그럼 A백은 여기 어딘가 있어요. A백은 여기 어딘가 있을 겁니다. 자, B엔 좀 봅시다. B1은 여기 있어요. 그죠? 그랬다가 홀수니까 Y는 X 대칭해서 B2입니다. 그죠? 맞아요? 그럼 여기도 있네. 잠깐만. 3,4,5,6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맞죠? B3는 여기 있죠. B2를 X축 해칭하니까 맞아? 되니? 돼? 그러니까 지금 헤이, 봐봐. 이렇게 할까요? Y는 X 대칭했어. 그 다음에 X축 대칭했어. 그러니까 여기 헤이. 처음에 그냥 대충 A, B가 있었다고 칩시다. Y는 X 대칭하면 B, A고 X축 대칭하면 뭐가 돼? B, 마이너스 A야. 그죠? 다시 Y는 X 대칭하면 마이너스 A, B 맞나요? 맞아? 자, 다시 X축 대칭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맞나요? 결국에 지금 원점 대칭한 결과 나오지. 4번만에. 그죠? 그럼 8밤만에 자기 자신으로 가지 않을까? 몇 주기야, B는? 8주기야, 그지? 그러면 99는요. 8로 나눴을 때 됐니? 그러니까, 잠깐만. B99였다는 거. 맞니? B1에서부터 이 짓을 몇 번 했다는 거야? 98번을 했다는 거야, 그지? 그럼 98을 나누자. 8이는 8 8이 16 나머지 2네요, 그죠? 맞나요? 그럼 2번을 더한 거야, 그지? 여기죠. Y는 X 대칭하고 1로 간. 여기가 B99가 되는 거죠. 맞아요? X축이 한 점이야. A100은 여기 있고 B99는 여기 있어. X축이 한 점이야, 그지? 자, 그러면 Tick이잖아. 그러니까 뒤집기로 했죠? 맞니? 네. 맞나요? 1로 오겠죠? 네. 마륙 콤마 2야, 그지? 네. 자, 최소값 있고 반지름 1씩 빼겠죠? 맞나요? 얘가 몇이었다고? 2, 마이? 2, 마륙이었다고, 그죠? 네. 맞냐? 네. 8, 8, 8로 트이죠? 빼기 2 하겠네. 4번이에요. 그죠? 4번이야? 아니야? 저, 저, 2번에 있는 게 말할 거 같은데. 어? 잠깐만. 내가 뭘 잘못 갔니? 아, 이게 8. 8, 8인데? 잠깐만. 8, 8인데? 2, 마륙 마륙 콤마 마이 아 지금 잠깐만 A백이 여기 있는 거 맞고요 B가 B99가 여기 있는 건 맞거든? 근데 이 미친놈이 그냥 이걸 뺐어 여기서 E를 뺐어요 문제가 아니, 그러니까 이걸 해설을 하는 새끼가 그러니까 그건 틀린 거죠 X축이 한 점 P라는 걸 잘못 생각한 거죠 답은 2번이 아니라 4번입니다 이거 답이 잘못됐어요 그건 제사람 계속 풀었고 풀었어? 어, 그러네 공동 1등 되네 2개 틀렸으니까 원래 2개 어 원래 2개 하나 틀린 거 너도 하나 틀린 거니까 공동 1등 되네 다들 다 하나 틀렸어요 너? 뭐 맨날 사실상 뭐고 사실상 뭐야? 너는 항상 지금 사상이나 행동 양식들이 지금 친정부적이야. 사실상 행복이 보유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맞습니다.